분석을 항상 몇 가지를 하는 거죠? 세 가지로 그립법이 좋은가? 심유탑법이 좋은가? 푸드업이 좋은가? manage 일요일 업무 4ast 클래스 예 5 우리 회원님이 이제 일기 강사 맞췄는데 처음에 왔을 때 촬영 한번 같이 한번 봐 봐요 본인이 이제 여기 와서 배드민턴 기본 이론을 많이 숙지를 했죠, 그죠? 네 이해가 많이 됐으니까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잘 봐봐요 분석을 항상 몇 가지로 하는 거죠? 세 가지로, 그죠? 그리법이 좋은가? 심미탑법이 좋은가? 후덕이 좋은가? 그런 부분이 전하고 후하고 본인 스스로 한번 잘 봐봐요 이론적으로 많이 지식을 쌓으니까 스스로 그런 걸 찾아낼 수 있으면 배드민턴 상식이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리법 같은 거 일단 그리법 한번 잘 봐봐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연결해서 하는 거 보면 한번 봐봐요 그립에 되게 자신감 없어 보이죠? 그렇죠? 갖다 맞추는 거지 이거 보면 손목이 스냅스로 작용이 돼야 안 돼, 지금 그렇죠? 안됩니다, 되기만 그렇지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없는지 촬영한 것 중에 그립 부분에서만 본인 한번 봐봐요 어때요? 솔직한 심지어 딱 잡고 이렇게 오면 친절같습니다 그래서 그립이 전환돼도 이미 준비가 돼서 손목의 태극백도 만들어진 상태가 되죠? 이것은 그립 전환하면서 손목까지 다 준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리죠? 거기까지 진부한 거지 갖다 맞추기 급급했는데 이제는 손목이 테이크백 들어갈 때 미리 그립 전환과 손목의 테이크백까지 같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앞쪽이 빠른 거 한번 봐봐요 그렇죠? 지금 앞에서 빠른 드라이브나 언더도 그립이 내가 포핸드백 했는데 돌리기 때문에 불편함이 지금 있어 없어요 없는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선생님이랑? 그렇죠?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이 톡국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립이 웅성하고 잘 안 됐었는데 여기 와서 그립이 좀 안정화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수법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멀티 그립 멀티 그립에서 연습 많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2번 그립에서 포핸드백 때는 2번 그립 손목 열어서 2번 그립하고 닫아서 3번 그립하고 이거 연습을 계속 했더니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게 팔각수잉 같은 거죠 배드민턴에서 손목에서 그립 컨트롤을 어떻게 연관시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부분에 본인이 지금 현재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100점 만점은? 그래도 다 이해하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70점 70점 되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연습을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변해 거 가지고 한번 스윙 같은 거 한 번 젖어먹는 거죠? 스윙이 어떤 거, 스윙이 어떤 거 그러니까 4가지 타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 봐요 이거 보면 다음 동작이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아 안 됩니다 응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낮게 이제 택겨법 각도 들어갈 때 너무 팔꿈치가 너무 이렇게 각도가 큰 상태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아, 이미 커지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스윙이 커지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걸 한 번 볼까요? 오는 영상 오는 영상 자, 택견도 이제 양쪽으로 움직일 때 그렇지 그렇지? 지금 들어갈 때 좌우 택겨백 들어갈 때 팔꿈치가 이렇게 너무 열려 있지 않고 적당히 각도를 유지하고 가잖아요 그죠? 백핸드 할 때도 봐봐요 어때요? 지금 달라진 자세 한번 먼저 볼까요? 좁혀 들어가서 건드릴 때 스냅스트로크 완벽하게 쓰고 백핸드 오버에 대해 자신감 많이 생겼죠? 네네, 완전히 본인이 아마 요거하고 전 거 보면 놀랄걸? 전 거 백핸드 한번 봐봐요 어때요? 손 통으로 이렇게 치네요 낮게 또 뒤쪽에서 택겨백 들어갈 때 좀 뒤집어지는 거 많이 보이죠? 네 그립이 백을 지금 같은 경우에 엄지를 너무 의전해서 친 거예요 엄지 올려서 그렇지 엄지 다 받쳐서 엄지 의전해서 그리고 손목도 안 쓰는 거 같은데? 네 그래도 기본적인 손목임이 있어도 아주 안 썼던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립이 이렇게 너무 돌아가서 이렇게 백치게 되면 결국은 깊은 백을 못 쳐요 그리고 너무 멀리 돌아가잖아요 그죠? 보면 팔의 상부하고 하박하고 각도가 벌어져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좀 더 이 낮게 헤드가 왼쪽으로 더 붙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스트로크는 앞에 있을 때는 그나마 치는데 뒤에 오면 내가 원활하게 치기 어렵죠 스트로크를 예쁘게 못 만든다고 그래도 내가 가르쳐 본 바에 하면 손목임이 좋은 편이에요 향은 벽에 없지만 하아.. 지금 이쪽에서 만들어진 백의 자세 보면 태크팩트에 좀 깔끔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팔의 상부하고 하박의 각도가 좀 좋으니까 지금 뭐 일정한 느낌이 있죠? 우와... 자세가 많이 바뀌었는데 본인이 이제 자 여기 보면 오버헤드 한번 볼까요 오버헤드 스윙 오늘 바뀐 것부터 한번 봐봐요 처음에 태큐백 들어갈 때 팔 상부하고 하박 각도 하고 헤드가 안쪽으로 코킹하고 이제 완벽하게 나오고 왼팔도 봐봐요 왼팔도 돌아나가요 일단 이거 보면 과거에 보다도 본인이 보면 되게 편하다는 느낌 들죠 어때요 스매싱 때릴 때 아 옛날보다 편하다 그런 느낌 어때요 지금 여기 왼팔 어때요 전혀 안사용하죠 거의 안사용하고 지금 왼팔을 옆으로 돌려줘야지 상치를 열어주는 역할을 되는건데 그런 동작이 하나도 안보이잖아요 왼팔도 안예쁜거죠 자 씬은 어느정도 그럼 스텝은 어때 요거 요 스텝 보면 이 스텝도 아주 뭐 못하는 스텝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운동 능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보면 이제 확실하게 좀 들어와서 예비동작을 조금 더 이쁘게 잡아주는 것이 부족한거죠 그래도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교정된거 보면 조금 더 뭔가 틀이 있는 것처럼 그죠 확실히 어때요 예비동작 들어가고 스플릿이 많이 보이고요 타이밍 잡는 것도 확실히 좋아지는거죠 보면 요런 동작들은 상대편이 칠려고 할 때 자세보고 리듬 잡는거죠 언제 리듬을 잡아야 될지를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는거죠 이런 것이 눈에 확실하게 안보이는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차이가 나는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전하고 후하고 보면은 본인이 제일 내가 여기 와서 좀 많이 변했다 일단 3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립 그립이 고수들만 신경쓰는 영역인 줄 알았는데 초보때부터 이렇게 배우니까 확실히 정확히 놀라보고 힘도 어떻게 주는지 감이 잡히고 완전히 기초 뭔가 잡힌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립이 되니까 백핸드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크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겼고 그리고 그때 처음에 말씀드린게 그립이 안잡히니까 막 덜렁덜렁거리고 그러다보니까 힘을 놓칠 때 라켓이 막 돌아가면서 이곳저곳으로 막 중구 난방으로 쳤는데 스맷이나 이런 것도 이제 원하는 곳으로 일정하게 좀 가기 시작하고 힘도 주변에서 빡자가 생겼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립 부분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배드민턴이 손감이 좋아야 잘 친다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손감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발로 친다는 말도 있지만 또 손감도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립이 섬세하게 손에서 컨트롤 돼야지 다양한 각도도 나오고 강력도 조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지만 처음에 했을 때는 라켓이 손에서 덜렁덜렁거리고 있는데 지금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뭔가 섬세하게 안정감은 있는데 그립 컨트롤은 오히려 더 잘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손목하고 이렇게 손목하고 그립 컨트롤 맞으니까 그래요 근데 손목은 가만히 있고 낮게만 뺑글뺑글 돌리는 이런 습관은 어떤 때는 면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런 면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바뀐 거죠 손목을 활용해서 그립 컨트롤이 좋아지니까 본인이 아마 많이 맺힐 것 같은데요 스윙은 봐도 옛날보다는 어때요? 스윙도 이렇게 팔꿈치를 툭 뿌리고 있는 스윙을 이제는 좀 숙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전에는 통으로 치거나 손목만 꺾어서 아버지 롯데리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최대한 풀려서 하시는 것 같고 본인 스매싱 자세에서 보면 실제로 보면 왼팔이 활용되어 그러니까 상체의 열림도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오른팔이 너무 벌어지지 않고 적당한 상태에서 돌아 들어오니까 훨씬 더 스윙이 빨라지면서 임팩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인 타점을 본인이 스스로 임팩트 구반해서 스냅스트로트까지 완벽하게 타점을 이해하니까 훨씬 더 파워 하나씩 조금 더 희열을 느낄 때 나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레슨 할 때 보면 한 번씩 빵빵 소리 나면 저 스매싱은 좀 웬만한 사람들 받기 어렵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습관 되면 나중에 많이 좋아질 거예요 자, 후드업 관점은 어때요? 후드업 관점은 스탑트 스텝, 스플릿 스텝이 한다고 했던 것 같긴 하지만 뭔가 기준이 없었는데 확실히 배우고 나니까 짚고 나가면서 여유도 있으시고 부드러워지고 게임도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플릿 스텝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그냥 아무 때나 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자세를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상대의 자세를 보면서 스플릿 스텝을 하는 거지 그냥 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치기도 전에 너무 미리 움직이는지 아니면 칠 때 가만히 있다가 늦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안 되니까 상대의 자세를 보면서 그 타이밍을 잘 잡는 연습은 사실 실전을 계속하면서 자꾸 읽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데이터가 쌓이겠죠 구력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데이터가 쌓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근심경계가 이렇게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자꾸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실전에서 그러면서 타이밍을 잡아야지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상대의 자세를 분석하면서 자꾸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고생 많았고요 저도 앞으로도 또 좀 더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보완을 좀 더 하고 일단은 큰 틀은 본인이 충분하게 이해했으니까 반복 연습을 꾸준히 좀 해줘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사람이 혼자